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나이기 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요 어 표고버섯 종균 이에요 표고버섯 종균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봉지에 쌓여서 있는데요 껍데기 까서 제가 7시간 물에다가 불 꺼 놓을 거에요 1회용 나무젓가락이 8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개 요건 비상용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깔 거에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비상용 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자 이 받침대를 요런식으로 할 거에요 이렇게 그 표고 표고버섯 받침대를 요런식으로 꼽아서 아래에다 꼽아서 이렇게 여덟군데 4군데죠 양쪽에 4군데 그렇게 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시간 물에 담가 있던 아이를 뺐구요 지금 표고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 아이를 밑에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 나무젓가락을 양쪽으로 꼽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세워서 하루에 여러분 세 번 정도 스프레이를 해주셔야 되요 세 번 정도 이런식으로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지지대를 4군데 이렇게 여유로 하길 잘했죠 여러분 이게 표고버섯 종균을 보시면 톱밥이 있거든요 어 여기 톱밥 요걸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자 이제 네 군데를 다 이렇게 지그작으로 예 받침대를 제가 만들어 줬구요 한번 이제 뒤집어 볼게요 으쌰 오케이 네 됐어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스프레이를 세 번씩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3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세 번씩 네 위에 아래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스프레이를 해준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버섯이 나올게요 자 버섯이 나온 다음에 제가 또 완벽한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웅장하죠 로봇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3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세 번씩 물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를 7시간만 담그라 그랬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24시간을 담가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종균이 지금 나오기 시작이에요 물 속에서도 요런 애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도 자 그러면 완벽하게 표고버섯이 그냥 아주 무성하게 올라온 거 그것까지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이게 또 일주일 그 이후로 찍은 거 일주일 됐어 이렇게 대단하지 여러분 아 조금 더 큰 다음에 완전히 큰 다음에 이 아이를 채취를 해서 요거 하나만 제가 우선 먹어볼게요 진짜 향이 너무 지네요 진짜 향이 와 정말 여러분 아까와서 이거 뿌리까지 요거까지 줄기까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음 향이 끝내줘 여러분 한 일주일만 있다가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네 여러분 이제 완전히 잘 자라서 이제 좀 채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위로 제가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 채 안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밑등은 잘라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잘라놓겠습니다 적심 대단하죠 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잘라보도록 할게요 먹을 수 있는 것만 아우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애를 손으로 그냥 닦아요 이렇게 손으로 어쩌면 이렇게 잘 자랄 수도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게 톱밥으로 한 건데 종균으로 그 펴고거서 종균 여기 옆에도 있고 지금 이제 완전히 다 수확을 하고 그러면 한번 뒤집어 볼까요 밑에도 지금 여기 뒤집어 봤거든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아우 대단해요 여러분 완전히 다 했어요 네 여러분 향은 굉장히 진해요 진이고 완전히 무공해 제가 실내에서 키운 펴고버섯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못난이야 그런데 에헤 못난이 자 여기까지 키우는데 한 달 걸렸어요 여러분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알라비